미세이 컴백 스페셜 자 미세이 컴백 스페셜 두번째 사연 파2 두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미세 수지입니다 네 미세이 수지 마련님 무시라네 미세이 수지가 오늘 또 이렇게 게스트로 GI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부탁드리려고요 네 고민이 뭐예요 우리 수지야 쌤 제가 이제 일어나려고 알람을 하는데 알람이 안 들려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는데 네 듣지를 못해요 내 말은 잘 들려? 네 아 아침에 알람 소리를 잘 못 듣는다 수지 씨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자세요? 언니들이랑 같이 숙소를 하는데 우리 지아랑 회의랑 같이 다같이 네 방을 혼자 수지 일어날 때 다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깨우거나 그러지 않나요? 서로 다 일어났을 거라 믿고 둘 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제가 또 여러분 공공인이 말하고 다녔는데 미세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수지예요 오 어떡해 잠을 일어나지 못한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수지가 약간 되게 예민한 성격은 아닌가 봐요 네 예민하지 않아요 혜연이가 되게 예민해요 약간 둔한 스타일이에요? 약간 둔한 스타일이에요? 둔한 둔감? 그런가요?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거 같아요 아무튼 제가 우리 수지양에게 그래가지고 음악을 선물해 주려고 해요 에이클래스 미세이 에이클래스 3번째 헬프미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누가 깨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헬프미 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? I need your help 어서 구해줘 너에게 빠져버린 내 맘을 오오오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지가 이렇게 옆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주니까 심장이 녹아내릴 거 같아요 아무튼 수지 어 잠을 알람 시계를 못 들어서 못 일어나는 수지에게 제가 선물해 주고 싶은 뮤직테라피는 미세이 에이클래스의 헬프미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 좀 진짜로 도와주세요 헬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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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도 못 쉬겠어 이 눈앞에 네가 온 그 순간에 마침 너에 홀린 듯 너밖에 안 보이던 네가 말부터 자꾸만 가슴이